지금 시작합니다. 남영수 전 이천시 주민자지휘원장 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김찬중 전 이천시 주민자지휘원장 회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지난해에도 이렇게 차각막이 쳐진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.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으셔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거리가 멀어서 마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.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정말 잘 돼야 되겠습니다. 주민자치가 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믿습니다. 저는 우리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